로봇시티 로봇시티 로봇시티는 내가 지킨다! 안녕! 내 이름은 스카이야 엄마! 아빠! 사실 난 로봇시티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로봇이야 이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고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셔 얘네들은 내 친구 크레파와 플렉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 엠퍼! 그 날 평범한 내 일상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 신기한 빛과 함께 나타난 소녀 신비한 칩을 발견한 스카이 이 세상엔 정말 신기한 일도 많고 진짜 앞당돌도 많이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 기계가 도움을 파괴하는 장치인가 보네 그리고 여기에 히어로가 등장하는 거지 응 맞아 그게 바로 나야 언젠가는 하늘을 나는 날이 올 거라구요 하늘을 날고 싶은 평범한 로봇 스카이 로봇시티를 지키기 위해 진짜 히어로가 되다 스카이와 친구들 로봇시티의 비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